24만 16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니테크노입니다. 유니테크노 은 는 동사는 차량의 구동 및 전장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모터류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차량의 배터리 셀케이스 및 엔진, 차량 윈도우 및 와이퍼용 모터 부품에 사용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동사의 주요 고객사로 삼성 SDI, DY 오토, S&T 모티브, 델파이 파워트레인, 배어사 등이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차량의 엔진과 파워트레인에 사용되는 기어 및 흡기용 밸브 및 배관류 등의 플라스틱 사출 부품을 제작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동차 엔진 파워트레인과 미션, 각종 모터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대시 중국 자회사인 유니기 전위해 유한공사 및 유니기 전강소 유한공사를 설립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TV 오토, S&T 모티브의 중국 법인의 윈도우, 와이퍼 모터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오차범위 0.02의 초정밀 사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장 자금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재무 대시 주요 제품의 단가 인상 및 국내 매출 확대에도 제품 및 상품 매출의 중국 및 기타 지역에서 수주 감소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축소되었음 대시 유한가율의 하락에도 판관비 비중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동기 기티 영업의 이익의 감소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전기차 핵심 부품인 S 서브 모듈 기술 확대에 따른 거래처 다변화 및 삼성 SDI를 통한 해외 매출 확보로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해 수익성 또한 상승 전망 2023년 4월 5일 기준 장마감 유니테크노의 시가 총액은 1,09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니테크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37위입니다. 유니테크노의 상장 주식수는 2,501만 1,500 내 순다섯 주입니다. 유니테크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니테크노의 퍼은 22.41페이고 추정 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12.17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1배 47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퍼센트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0번지억원, 74억원, 6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8번지억원, 95억원, 49억원입니다. 유니테크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2번지 95%이고 유보율은 693.7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5.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70 더하기 0.5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2.36이며 전일 대비해서 15.18 더하기 1.7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